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구요 오늘은 산들이가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봄나물을 잔뜩 뜯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봄나물 3가지를 한번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 무침인데요 미나리를 소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초 물에다가 5분 정도 담갔다 씻어서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3스푼, 마늘 1스푼, 그리고 대파 작은 거 1분의 1개, 액젓 1스푼, 간장 2스푼, 참기름 1스푼, 그리고 계속은 1스푼을 넣어 가지고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했구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에다가 이제 미나리를 넣고 이렇게 버무려 지금 하면 되는데요 저는 밖에서 캔거라 지금 길이가 짧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시중에서 구매하신 것은 한 4, 5cm 길이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나리 무침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는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먹을 건데요 만약에 이게 좀 감칠맛이 덜하다 싶으시면은 여기다 설탕하고 식초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구요 다음에는 제가 달래를 한번 무쳐 보도록 할게요 달래 무침은 좀 새콤달콤하게 할 건데요 먼저 뿌리 쪽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준비를 했구요 이 씻은 달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는데 한 4, 5cm 정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했구요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 먼저 진간장 이렇게 두 스푼 넣구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고 다음에 식초도 한 스푼 넣구요 그리고 나서 참기름도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주고 설탕도 한 스푼을 넣구요 그리고 싹 저어준 다음에 나중에 무치고 나서 깨소금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된 양념에다가 이렇게 달래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달래가 너무 연하니까 살살살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무쳐 주시구요 그리고 이 달래는 매운맛이 강해서 마늘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넣지 않고 이렇게 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깨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살살살 모양까지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맛을 봤더니 맛이 조금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하게 드시려면은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한 스푼하고 진간장 한 스푼만 더 넣으면 될 것 같구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달래 무침도 완성이 됐구요 다음에는 방풍나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방풍나물 인데요 방풍나물은 먼저 이렇게 물에다 소금을 한 스푼 넣고 녹혀가지고 그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방풍나물을 넣고 데쳐주는데요 이게 잎이 잘 안 잃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익혀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찬물에다가 두세 봉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된장 한 스푼에다가 고추장 2분의 1 스푼 그리고 깨소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을 이렇게 넣구요 대파는 2분의 1개만 이렇게 썰어서 넣고 마늘은 이 방풍 향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2분의 1 정도만 넣고 이렇게 저물저물 묻혀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다 묻혀 놓고 나서 제가 먹어봤더니 좀 싱겁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국간장을 한 스푼 넣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풍나물이 완성이 됐구요 방풍하고 달래하고 미나리 이렇게 봄나물 3총사가 완성이 됐구요 오늘도 샌드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많이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이상 강산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